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도내 4개 권역에 전문 화재조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권역별로 살펴보면 김해, 밀양, 양산, 창령을 비롯해 사천, 의령, 남해, 하동과 진주, 산청, 함양, 거창, 합천 그리고 통영, 거제, 함안, 고성 등 4개 권역입니다. 경남소방본부는 권역별로 3명에서 5명의 화재조사 전문요원이 배치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대형 및 중요 화재의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화재 원인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